긍정하면 마술이 시작된다. 행복에너지에서 편했습니다. 200만 명의 네티즌들에게 행복경영 바이러스를 전파 중인 조영탁 휴넷 대표의 책입니다. 행복한 성공을 위한 7가지 가치 두 번째 편으로 이번 책의 주제는 긍정입니다. 성공한 저명인사들의 강연, 전기 등에서 발췌한 명언들과 인문학과 철학, 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명성을 떨친 역사적 인물들의 저서를 밑바탕으로 그들의 책에서 엄선한 짧은 글들을 하나하나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삶은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진다고 강조하는 저자의 긍정경영 에너지가 불황 속에서도 새로운 도전정신을 자극하는 자기개발서입니다.